의원님, 언제는 국민한테 설명 안 한다고 지금 그렇게 하면서 당연히 보고하고 갔습니다. 제가 시켰습니다. 제가 국회에 가서 모든 걸 공개하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답하라고 시켰습니다. 장관님, 장관님 도로국장이 브리핑한 것을 지금 왜 했냐고 지금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? 말이 좀 앞뒤가 같았으면 좋겠어요. 설명 안 했다고 그러다가 이제는 왜 브리핑하느냐고 장관님, 김병욱 위원님 잘못된 우리 발견사회의 정보를 만들까 걱정해요. kr